오늘은 강아지가 사료를 안 먹을 때 해결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요즘 사료를 잘 안 먹더라고요. 빨리 알려주세요. 첫째, 사람 음식을 주었거나 너무 많은 간식을 주었을 때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는 과자랑 이런 거 주면 안 되겠네요. 둘째, 사료 외에 다른 음식 급여 중단을 통해 사료 급여로 돌아와야 해요. 먹을 거 달라고 불쌍하게 쳐다봐도 주면 안 되겠군요. 사료 급여 후 안 먹을 시 10분 내 치워주세요. 사료를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안심감의 사료를 거부할 수 있어요. 2에서 3일 반복해 주시면 사료를 다시 먹기 시작할 거예요. 셋째, 놀이를 통해 사료를 급여하는 방법이에요. 노즈워크나 물건을 던져 주워 가져오게 하면서 사료를 줘보세요. 넷째, 같은 사료를 너무 오래 먹였을 때예요. 장기간 같은 사료를 먹였다면 강아지가 슬슬 사료에 질려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 새로운 사료를 급여해 주세요. 다섯째, 사료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기운이 없으면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의심해 보고 병원에 가봐야 해요.